저, 저게 뭐야!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 덩덩이 저리 가! 오지 마! 어린이가 된 엄마, 아빠 어른이로 돌아가고 싶으면 날 아빠의 품으로 데려다줘 안겨! 그 품이 아니잖아! 짱구와 덩덩이 합체! 덩덩이 아빠를 찾으러 출발! 엉덩이가 왜 불룩해? 어서 꺼내다! 짱구와 덩덩이의 모험 그리고 숨겨진 외계인의 음모 덩덩아, 부탁한다 기다려요, 아빠 25주년 초특급 어드벤처 미려! 미려! 미려, 아빠! 정권! 설마? 내려 짱구의 엉덩이에 지구의 운명이 걸렸다? 무서워! 덩덩아! 짱구야! 어린이가 되었어도 끝까지 가족을 지키겠어! 동기마을 방범대! 신짱구 가족! 어린애지만 파이팅!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습격! 외계인 덩덩이! 짱구는 누구보다 훌륭한 우리 아들이야! 7월 온가족이 함께 출동!